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0교회 개척 달성을 기념하는 감사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20년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교회 개척 사역의 목표가 달성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는 북한에도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자고 전했습니다. 500번째 개척교회의 주인공은 지난달 13일에 창립예배를 드린 김포순복음프리즘교회로 500교회에서 5천교회 개척이란 비전으로 시작한 교회 개척은 1999년 교회 개척국을 설립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